한국수어의 날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. 올해 두 번째를 맞은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한국수어를 향한 꽃잎이 봄날의 시작을 알렸습니다.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농아인협회는 서울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제2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. 한국수어의 날은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용어로서 인정받게 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.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한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은 한국수어의 봄을 주제로 열렸습니다. 기념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습니다. 이날 한국농아인협회 변승일 회장은 이번 행사가 한국수어의 발전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습니다. 이제 본 행사는 한국수어의 날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역사와 자질을 갖춘 행사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. 농인의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어느 행사를 대표하는 전 국민의 축제로 도약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. 문체부도 한국수어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수어 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, 한국수어의 미래를 준비하는 영상 시청 등이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습니다. 복지TV 뉴스 박선영입니다.